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쓰리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무신정권의 다섯번째 최고실력자 최우와 여섯번째 최고실력자 최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무신정권의 5대 실력자 최우는 1166년부터 1249년까지 83살에 사망을 합니다. 제위는 1219년부터 1249년까지 53살에 즉위를 해서 30년간 통치를 합니다. 최우는 글과 사회에 능통하고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에 대비를 해서 팔만대장경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1219년에 53살때 아버지인 최충원이 사망을 하자 추밀원 부사가 되어서 고려왕실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1222년 56살때 고려의 고종대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 대사 이런 최고실력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주군이 3년만에 반대파를 제거 숙청을 하고 몽골에 대항하는 항몽선언을 하게 됩니다. 1225년 59살때 정방을 부활을 시키고 관료의 인사권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1227년 61살때는 서방을 설치를 해서 이것에서 선비들을 등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기를 담당하는 자기의 보안이죠. 자기의 경비, 수기를 담당하는 도방 3번째 사병들을 마구 늘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2년 66살때 몽골 침입에 대비를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최충원이 죽은지 13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동안 최고실력자로 계속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서경에 일어난 필현복, 홍복원 이런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1234년 68살때 진양후가 되고서 몽골 침입에 대비해서 강화도에 축성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국자감을 수축을 하고 양형구의 사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인 쌀 300석을 내주게 됩니다. 강화에서 대장경판을 제조를 하고 자기의 개인 재산을 기부를 하면서 최고실력자로서 기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권력을 전행을 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각종 연회를 열고 사치를 부리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83살에 급사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억울한 건 아니겠죠. 고려 무신정권의 6대 최양은 1209년부터 1257년까지 48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위는 1249년부터 1257년까지 40살에 즉의를 해서 8년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최후의 아들이겠죠. 서자 그러니까 뭐 적자는 아니고 본초가 아니라 뭐 첩의 아들이죠. 최후의 서자가 바로 6대의 실력자인 최항이 되겠습니다. 최항은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몽골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게 되겠습니다. 1248년 39살때 송강사의 중이면서 쌍봉사 지주를 하고 있던 최항은 부친인 최후가 병들자 환속을 해서 상호군 호부상서, 추밀원 지주사, 중소령, 진평공 등 높은 표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39살때까지 젊은 시절에는 송강사의 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봉사에서는 이제 주지수님을 하고 주지수님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인 최항이 병이 들자 내려와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제 높은 표수를 임명을 하면서 이제 후계자가 된거죠. 1249년 40살때 아버지인 최후가 죽자 정권을 인수를 해서 최고 권력자인 추밀원 부사, 이병부 상서, 어사대부, 태자빈계, 병부 상서, 국방부 장관이죠. 동국면 병마사 뭐 이런 정권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항이 한거는 이제 교정별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제 권력 강화를 위해서 측근들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겸비 뭐 이런 있죠. 1252년 43살때 몽골의 사신인 다가가, 다가라는 사신이 오자 그 고정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신하들이 강화도에서 나와서 육지에 나가서 이제 다가를 접대하는데 최항 혼자만이 난 안 간다. 난 몽골하고 싫다. 해서 대리 신한공 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1253년 44살에 이 그 몽골 사신 다가를 이제 그 이제 그 냉혹하게 돌려보내고 나서 1년 후에 몽골군의 대군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굴과가 이제 지휘자가 되는거죠. 야굴과. 그때 이제 그 고정은 태자인 영령군 주운을 보내서 몽골군을 무마를 하자. 이렇게 그 건의를 하지만은 이 최항이 안된다. 우리가 왜 몽골에 항복을 하냐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면서 몽골하고 대치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1257년 47살 때 제중강민공신으로 최고의 벼슬을 계속 하게 되고 1257년 48살 때 중서령 감수국사 뭐 이런 암튼 최고의 높은 벼슬 이름을 바꿔가면서 최고의 권력자였지만은 8년을 통치한 후에 48살 때 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최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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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